여러분 이게 선거가 이제 공직선거가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들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힘당의 당내 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준석 씨가 당선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사이에 엄청난 격차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가 이준석은 플러스 10%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경원 씨는 마이너스 10%가 나오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공대일리안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한 학부형이 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 시스템의 시범 학교로 자제분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여름 선택하는데 이미 학생회장이 그냥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공병호 tv를 보도했죠 지금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위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조합장 선거 그런 데가 과연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 선거부정이란 것은 한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곰팡이나 암세포와 같이 사회 전체에 그냥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상태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선거부정 이렇게 하면 2012년 무렵에 통진당 사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통진당의 당내 경선 문제만 문제가 됐죠 이제 그것이 계속 확장이 돼 가지고 다른 정당의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제 문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선거까지 다 오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각종 뭡니까 프로듀스 101이란 이게 드러난 것이 이제 부정선거 사례니까 나머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분들은 공박사가 너무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지겹고 지겹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체제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겹고 이런 정도의 낭만적인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조합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합장선거란 것은 재개발 조합의 선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특집기사를 다뤘고 서울의 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비밀점을 찍어가지고 투표용지에 바꾸치기가 있었다 이런 내부 정언이 터졌고 이것이 아마 검찰의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수사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의 추진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1,625억 원인데 이게 입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건이 크기 때문에 부정선거니 모든 걸 다 동원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기천국이지 않습니까 조작천국이고 거짓말천국이고 무고천국이니까 이렇게 이익이 많이 걸려있으면 얼마나 멉니까 보통 정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류의 불법과 비리가 성행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분쟁과 소송이 없는 것을 찾기는 힘들다 한 군데 자세히 가보지 않더라도 무슨 짓인지는 뻔히 압니다 돈을 헤쳐먹었을 것이고 그 헤쳐먹기 위해서 조합장 선거 같은데 뭡니까 부정선거를 할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조직폭력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여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끊아풀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되고 그래서 난장판일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뻔한 거죠 대한민국 안 보더라도 오죽하면 조합이 있는 곳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과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의 현주소다 여러분들 이게 정치의 현주소고 정치가 여러분들 문란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부 질서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반장 선거까지 다 부정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명사가 돼 가지고 사람들은 항의해도 그것을 고치지 않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통진당 한 군데에서 머물렀던 그 암세포가 이제 퍼져 가지고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뭐 뻔할 뻔지한 거죠 이게 잠실 5단지 2016년 1월 재건축 조합장 2.4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이후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올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합장 자문단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렸고 이들을 선거에 개입해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1월 달에 이르면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몇 년입니까 6년째지 않습니까 사건을 넘기고 왔던 서울 동부지검은 혐의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렸지만 진술은 엇갈렸다 조합 측은 투표 조작 등 선거물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딱 잡았다겠죠 하지만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조합원들의 투표용지를 바꾸치게 하는 수법으로 선거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도 할 겁니다 조합은 투표 봉투를 제출하면 조합 사무실에서 1차 조작을 하고 투표용지 교체를 하는데 조작 마친 봉투 뒷면 맨 하단에 있는 투표지 바꾸치기를 했고 작은 점을 표시하고 조작 마친 점 봉투는 혼재해서 배달하게 되면 비밀점 표시 없는 봉투 선별잡을 하고 점 없는 봉투를 골라 투표용지 교체 400장 이상 총 500장 이상을 조작한 것을 보인다 이런 것에 대한 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좀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뭡니까 중여름 처벌을 내리게 되면 사회가 좀 정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사기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그냥 좀 하면 좀 어떠냐 이미 선거 끝났는데 그런 정도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번에 덮이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들 엇다리 저런들 엇다리 만수상 드런치기 뭡니까 칭칭 얽히들 엇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그냥 백년 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언론인들도 입 다물고 대통령 아침에 출근한 도스태핑에서 뭡니까 단 한 명이 그 많은 기자들 가운데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질문 던지는 기자들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은 사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필요한 커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투표용지 바꾸치기에 대한 구체적 정언인을 들었다 취재기자가 또 당시 후보자 가운데 당선시켜야 될 대의원 후보들을 미리 표시한 일명 정답표 찍어야 할 후보자 옆칸에 표시가 돼 있는 용지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들었다 한마디로 개판이네요 내부 제보자 A씨는 투표용지 바꾸치기는 조합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한 외제 성용차 안에서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와 홍보도우미 2명 등 모두 3명이 투표용지와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미리 기표가 된 다른 용지로 바꾸치기를 했다 이번에 있었던 은평구청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조작이 끝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진의 투표용지와 담긴 봉투에 아주 작게 비밀점을 찍어뒀다고 틀어놓았다 그는 이어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점이 찍힌 봉투가 발견된 것을 안다 제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용지 바꾸치기가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500장 이상이었다 하지만 조합청은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책임이다 하면 투표용지 바꾸치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 그리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들 목숨 걸고 하겠죠 발각돼 봐야 뭡니까 경미한 처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2017년도 통진당 당내 경선 부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 2012년 5월 4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의 종합세트다 pd전을 그래도 그때는 사회가 좀 양심이 있었네요 2012년 이렇게 보도도 아니고 2012년 5월 2일 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체적 부정선거 경향신문 어떻게 경향신문 이런 걸 다 보도했는지 모르겠네요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좌파 농객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간이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들도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나 모두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이니까 선거부정하는 거 아무렇게 그냥 양심의 가책을 아마 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벌리고서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 5월부터 본격화 된 거죠 이 암덩어리가 전 여러분들 나라를 삼키는 데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게 세상 반사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기에 나쁜 것은 제거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고치지 못하면 이렇게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그다음 뭡니까 당내 경선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낙연 지지자 민주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불복 시위 민주당 대선 경선 부정선거 논란 확산 민주당 경선도 부정선거 논란 여당 야당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까지 통합진보당의 여러분 선거부정 사례가 대한민국의 여당과 대표 여당과 대표 여러분들 야당이 깊숙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기억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국힘당 경선은 부정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당의 여러분들 당선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다 일축됐지 않습니까 국힘당 2021년 10월입니다 부정경선 황교안의 주장 일축 이렇게 다 덮는 겁니다 덮어가지고 그냥 선거사기 공화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다 이제 제압을 당해가지고 전 사회가 뭡니까 선거사기가 그냥 뭐죠 그냥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뭡니까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다음에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다 해장을 정해놓고 찍는 그런 시대가 안 열리겠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공수래님도 말씀하신 집안 농협들 빌이 엄청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회가 다 이렇게 되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자기한테 과세라든지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돌아올 건데 이렇게 문제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젊은 친구는 뭡니까 이준석 당원들의 경선 결과 공개 요구에 망신당하고 싶냐 국민달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 이준석 사퇴하라 당내 경선이 어떻게 치르든지 경선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악행을 여러분들 저지르는 수가 있는 거죠 선거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 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한말이 그 사람들은 나라를 왜 팔아먹겠습니까 내 사적이익에 앞섰던 거죠 인간이란 건 이렇게 처절한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국가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제 나이가 되면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당내 경선 과정뿐만 아니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 끝까지 뭡니까 다 결과를 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1차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책임이 많지만 국힘당도 책임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보나가님은 농협도 돈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곰팡이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라는 것이 암세포와 같은 거죠 이런 것을 2012년부터 통진당 사태 때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한국의 양심들이 다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정도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을 치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양식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저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일을 알리는데 좀 힘을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극단적으로 악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 obras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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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회사